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달 전국 10개 교회와 교인 천여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전국 10개 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생명나눔 예배를 드리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며 얼어붙은 장기기증운동에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장기기증 희망등록엔 제주 성안교회와 경기도 고양시 예수인교회, 수원서부교회, 연수중앙교회 등이 함께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에 함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겠다고 전했습니다.